진짜 진짜 내가 그거 진짜 내가 그거 어떻게 잃어버렸지? 그러니까 오빠 내가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진짜 미쳤다 나 진짜 미쳤지 야 나 진짜 미쳤어 진짜 나 미친 거 같아 진짜 미친 거 같아 내가 진짜 너랑 전화 끊고 나서 은행 가서 그 돈 출금했어 출금하고 은행 앞에서 7번 7번 버스 타고서는 떡볶이집 앞에 내려가지고 오뎅 하나 먹고서는 그리고 바로 집에 왔는데 내가 또 엄마 생일선물이라고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더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네네 아 왔어요? 아 아 네네 잠깐만요 네 아 보인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대박 오빠는 엄마한테 보낼 돈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너 배고픈 거는 하나도 안 까먹지? 야 너도 야 먹고 싶으면 먹어 나한테 그러진다고 나도 배고프니까 먹는 거야 나도 배고프니까 먹을게 따라하지마 먹을 거네 아 아 근데 우리 여기 진짜 옛날에 엄마랑 많이 왔었잖아 그치? 맞아 엄마랑도 많이 왔었고 나 고등학교 때 저쪽인가? 애들이랑 치맥도 많이 했는데 치맥까지였어요 고등학교 때? 뭐 진짜 안 했냐? 누구세요? 누구야? 오빠 누군데? 뭐 이거야? 누구야 너? 아 아 뭐